콩콩콩 콩순이 아기하마가 많이 아파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열이 나는 것 같고 배도 아픈 것 같아요 콩순이와 함께 약국을 열어서 아기하마를 도와줘야겠어요 알약을 꿀꺽 아기하마 약국 놀이 상쾌한 하루 시작! 친구야 약국 오픈! 응 내가 열게 먼저 오픈 준비를 하고 처방전 버튼을 3초간 꾹! 어서오세요 콩순이 약국입니다 먼저 처방전을 눌러 접수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마 아파요 아이고 아이고 아기하마가 많이 아프구나 먼저 처방전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가 차가워요 알맞은 약을 만들어주세요 응 알았어 먼저 체온계로 온도를 체크하고 이제 약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알약을 열어줄게 이렇게 잡고 힘차게 약! 이제 콩순이가 약을 조합해서 만들어줘 오케이 약 보관함에서 약을 찾아야지 얼이 나고 추우니까 음 어떻게 약을 만들어야 할까 약을 이렇게 만들면 될까? 약이다 입을 꾹 눌러주세요 이 약이 아니에요 알맞은 약을 만들어주세요 아기하마약 미안해 내가 약을 잘못 만들었나봐 콩순아 내가 약을 만들어볼게 꼭 잘 만들어줘 먼저 약 만들기 설명카드를 보고 재료들은 알맞에 썼어 아기하마야 이제 약을 먹으면 안 아플거야 약이다 입을 꾹 눌러주세요 따뜻한 사랑의 약으로 다 나았어요 약사님 최고 아기하마야 이제 아프지마 내가 약을 담아줄게 이제 안 아파요 약사님 고마워요 아기하마야 안녕 잘가 오늘 너무 뿌듯한 하루였어 그치? 응 나도 뿌듯했어 자 그럼 안녕 처방전에 맞게 알약을 만들어서 아기하마를 치료해주세요 직접 알약을 만들어서 아기하마 입에 쏙 알약을 꿀꺽 아기하마 약국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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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